채널 방탄의 첫 번째 프로그램 방탄소년단의 은밀한 숙소 양장부터 육체발라 연습실 그리고 방탄 맛집가비 방탄소년단의 일상 대공개 DJ 방탄 특공개 타이틀 촬영으로 알고 끌려온 방탄소년단 도중에 예상 아주 장애들이 벌어진다면 뭐야 돌발상황 방탄소년단의 반응을 알아본다 방탄 몰래 카메라 랩몬 슈가 제이오 추억의 장소에서 펼치는 즉석 공연 방탄소년단이 꾸미는 진정한 음악의 세계 방탄 뮤직 방탄 소쇼 4대 안장으로 결정되는 벌칙 퍼레이드 세상의 모든 벌칙을 경험한다 급한 왕 방탄소년단의 보물 1호 예장품을 시청자분들에게 드립니다 당첨자는 오직 단 한 명 방탄 로또 쇼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채럴방탄 첫 잔나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럴 고작 퇴퇴 매고지는 기자 V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방탄소년단의 햄버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방탄버거 이런 걸 특종이라고 하죠 이거 다 불러 봐봐 봐봐 BTS 방탄버거 방탄버거 아이 들어가 섹시해 이거 너 섹시하냐? 아니요 눈 좀 말랐네 하하 방탄소년단의 뉴킹 럴 럴 방탄소년단의 off 안녕하세요 BJ 방탄 득공대 MC 진입니다 2013년 가요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방탄소년단 훈훈한 외모와 넘치는 카리스마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일곱 멤버의 은밀한 숙소생활 또 방탄 맛집 그리고 연습실에서의 생활까지 저희 VJ방탄특공대가 밀착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2013년 가요계를 접수하러 왔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도 않는다는 그 이름 방탄소년단 오늘 이들의 특별한 일상을 속속들이 공개하나 예고 없이 들이닥친 카메라에 당황한 멤버들 귀재재한 잠옷 차림새에 다듬지 않은 완전 미납 강제 공개 땀냄새 불클 나는 연습실과 펜스윙의 현장까지 방탄의 일고수 일투자 지금부터 따라가보자 드디어 왔다 왔어 이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홈스윗홈 근데 어디서 냄새 안 나요? 믿거나 말거나 코를 찌르는 호르빈 냄새가 펄펄펄펄펄 정체를 할 수 없는 가면부터 어딘가 소녀취향스러운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돋보이고 살림의 기본인 부엌을 돌아보니 어째 솔로한 뒤 빡빡 감히 느껴지는 저 박가슴살 아 형 눈물 난다 눈물 나 숙소공개의 하이라이트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매니저 형의 목소리에 하나 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영희 나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오늘 리얼리티의 쓴맛 제대로 체험한다 멘붕 잠시만요 오빠들 정신 좀 차리고 가실게요 뭐예요 이쁜 줄 알았어요 이쁜 줄 알았어요 둘 셋 방탄 멘트 형 방탄 센터입니다 눈 뜨자마자 안무 대형으로 정연하고 목너른 한 잠옷을 입고도 확려한 힙합 카리스마를 분사하는 방탄 영환이 두 분치 두 분치 두 분치 영환이 아 막내 정국이의 피부 관리법은 꼼꼼하게 세약 얼굴 닳겄다 닳겄어 오늘 먼저 문제는 뭐야 그 다음 거품이 나면 네 코를 먼저 이렇게 씻어집니다 자칭 디자이너 보이는 옷자랑에 신이 났다 저기요 태선생님 옷 거꾸로 입으셨어요? 특히 바로 리듬을 타면서 끝인가요? 깍두 담당 제이홉의 재롱의 웃음이 터지고 예검 남자가 함께 있으니 항상 즐거운 방탄의 숙소 인사해야겠어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가 기대된다 기대된 어디론가 향하는 방탄의 발걸음이 유난히 신나고 있는데 아하 먹방 타이밀구나 이 식당이 방탄추천맛집이라는데 맞나요 저희 진짜 연습생 때 항상 여기를 다녔었고 또 이 밑이 바로 연습실이에요. 저희 지날칭이. 그래서 저희가 연습실에 항상 다니면서 저희 이모님께서 너무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심지어 방학 때는 하루에 두 끼를 다 여기 와서 먹었어요. 사람들이 하루에 여기서 두 끼를 먹었잖아요. 저희는 세 끼를 먹었죠. 보너는 세 끼 같은 한 끼를 먹어지마 본격적으로 먹방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손맛이 부리는데 이모님의 손맛은 어머니의 손맛이었어요. 방탄 멤버의 입맛을 확 잡아버린 이모님. 이모님 역시 멤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하시단다. 진짜 내가 생각했거든요. 너무너무 이쁘다 애들이. 예의는 말고 탁하고. 추억의 맛을 담은 음식들이 하나 둘씩 밥상에 등장하고. 돼지 돌솥이라는 음식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쌈밥이 돌솥 비바만에 들어가 있어요. 음식을 앞에 두고 전투적으로 변한 아이들. 오늘 가족이 최고로 행복해 보인다 너네들. 멤버들의 추천 메뉴 흑돼지 돌솥바베리오. 시원한 여름별미 국수까지 단순한 흡입. 얘들아 그 맛이 워덕? 짱이에요. 먹방 시작 5분 만에 밥그릇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숟가락까지 쪽쪽 빨아도 아쉬운 그 맛. 잘 지내요.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다고. 진짜 잘 될 거라고 막 믿어요. 딴 애들하고 틀려서 얼마나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진짜로 잘 지리라고 생각해요. 또 잘 돼야 되고. 방탄소년단 파이팅! 배불리 먹은 밥값을 하기 위해 찾은 안무 연습실. 웃음기 싹 뺀 진지한 모습으로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데. 아무데서나 못 보는 안무 연습 장면. 잠깐 구경해 볼까? 안무 선생님이 꼽은 방탄 최고의 연습벌레는 누구? 저희에게만 살짝 알려주세요. 시민이요. 준비 단계에서 지금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방탄소년단으로 합류하기까지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놀라운 정도의 그런 발전들을, 미션들을 다 클리어해오더라고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원 씨. 형님 괴롭히는 멤버가 있는가 하면. 지금 카메라 보니까 막 계세요. 아니 밖으로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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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고. 이때 등장한 시원한 수박에 멤버들 눈 돌아가고.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연습하다가 다친 적은 없는 게. 뷔웨어 블랙프 파트 2 안무의 개인 안무에서 무릎을 찍으면서 그런 동작이 있는데. 과도하게 무릎을 찍다 보니 허벅지 쪽이 살짝 부상이 있어서. 허벅지에 피를 뽑은 적이 있어요. 멤버들이 생각하는 방탄의 댄스 구멍은 누구? 라인이 있어요. 춤 못 추나라고요. 되게 다정합니다. 네. 저희 처음 어제부터 둘 다 못 췄어요. 축구에서도 굉장히 윙 포지션이 중요하잖아요. 양 날개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밥 먹을 때도 날개부터 먹거든요. 양 날개고 먹고 내 춤이나 봐라 이것들아. 그러는 맛나 신상 업데이 탈골총. 그렇다면 들 수 없지. 근본 없는 막춤 대결이 시작되고. 승부역 발동한 두 강목들의 정첩 이명 댄스. 댄스 댄스 댄스. 갈고 닦은 행사장 탱선 춤 선보이는 진. 지금부터는 VJ 방탄 독점 공개. 방탄소년단의 걸그룹 따라잡기. 물러른 댄스 신공 자랑하는 랩 몬스터. 걸스데이도 울고 가갔다 울고 가갔어. 힘든 안무 연습 시간도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멤버들. 새 앨범과 찾아올 멋진 안무. 기대해 본다. 광주. 오늘은 네가 신고. 방탄의 다음 행선제는 어디? 너희들 지금 어디 가니? 아 굉장히 좋네요. 마지막 페이스를 광주에 사다니 정말 영광이고요. 정말 빨리 우리 아미분들을 빨리 보고 싶네요. 이곳은 팬 사인회가 열리는 광주의 한 백화점. 팬들을 만나기 전 외모 체크 꼼꼼히 해두고. 놀래는 마음 가득 안고 팬들 앞으로 출발. 전국부 스타 방탄소년단 납시오. 무더운 날씨에도 사인회장을 가득 빼운 팬들의 환호가 들리고. 이야. 빤이들 모였구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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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을 직접 보니 팬들도 즐겁고 열렬한 환호를 받으니 방탄도 신이 난다. 신이 난. 외모와 실력만 같힌 줄 알았더니 요롷코롷 팬서비스까지 짱짱맨. 팬들의 사랑이 물씬 느껴지는 선물을 받으니 번갈아 멤버들의 기분도 날아갈 것만 같다. 오늘 이렇게 팬들을 만나니 기분이 워껴. 광주가 진짜 완전 핫해요. 지금 반응이 완전 뜨거운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팬들의 사랑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탄이 되길 바란다.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폭풍 카리스마로 팬심을 사로잡는 활색조 매력 방탄소년단. 실력과 인기를 모두 갖춘 최고의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오늘의 VJ방탄특공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방탄소년단 두 번째 앨범의 준비 과정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첫 번째 앨범aksi 네 이렇게 교환돼서 도착해서 한 시간씩 들어와야죠 아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안 맞으면 아 시원하네 아잇 좋다 아 ㅜㅜ ㅜㅜ 네 아 자 저도 내일을 끄지면 될 것 같아요 자 10,000원 10,000원 아 뜸 틸 슈 에 3. 4. 4. 5. 5. 5. 6. 6. 7. 8. 8. 10. 1. 2. 2. 3. 아... 일단 춤을 열심히 추고요. 했던 거요? 기억은 안 났네요. 춤을 일단 열심히 췄어요. 춤을 하다가 물을 열고 놨습니다. 처음이니까 한 번 다시 해보자. 아 감사합니다. 1층 눌러. 올라가. 네? 얼굴이 맛있어. 이름을 하고 있어요. 1, 2, 1은 귀요미. 정말 가실 거예요. 회삼촌하고 가실 거예요. 가지 마세요. 뭐 할까요? 2층에서 멈추나 해. 여기 들어간 shirt 저 hacked toda deh. gü CANAL 무늬 7층 8층 9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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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Register 한 번 명하고 있어서 하기 힝힝힝힘힝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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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끼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죠? 떨리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요미. 이다 어디 이다. 귀요미. 내렸다가 다시 타는 거야. 아 내가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 와. 가요. 잠깐만. 파이팅. 아 한 번 더 하고 싶어. 여기 보는데. 기대해주세요. 먹습니다. 아 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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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갑니다. forward. 우리 다시...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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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응... 20초... 20초... 원래 다녀왔습니다! 네? 뭐야? 야, 나춘 스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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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손 받으세요. 두 가지 미리 돌려주세요. 야, 이게 뭐예요? 뭐예요? 에이, 뭐야 이게? 왜요? 따라해보라. 걔 아무도 없느냐? 본인이 어떻게 안은지? 하이, 제 사항이야. 어허, 나라 해보라 시 같느냐?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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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보우 주재회 수현이 나 그에게 사랑을 가니까 내 슬퍼할까 수현이 나 수현이 나 수현이 나 문이 있다! 문이 있다! 슬픈 일을 더 하시나? 문이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혹시 슬픈 일은 있으세요? 남자친구로 헤어졌어요? 네 네 안 돼! 안 돼!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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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차... 차렷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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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해?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촬영 중이라서. 함ping 가만히 앉으세요 경기 왜 나 지금 어떻게 가냐? 저희집 어차피 오늘 수담 팬이 왔는데 작 generator 스피드 봐라? 그럼요. 오늘 막, 오늘 막. 가자. 멀리카메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기억나시나요?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아, 죽을 것 같네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 뭐했는지 알아요? 나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어요. 나 뭐하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나 어제 뭐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 너무, 너무,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아, 진짜 울면서 막 붙죠. 아, 진짜. 아, 어. 촬영 중인데. 아, 이제. 아... 어떻게 했어? 어? 어떻게 했어? 아, 영상 어떡하지, 그거? 나가면 안 돼. 아, 미친. 저도 어쩔 수 없는 남자는가 봐요. 아, 진짜. 아, 정말. 아, 정말. 제작시 여러분들은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아, 너무. 서갔다. 서갔네요. 대박이다, 대박. 그치, 대박이다. 대박이네요. 대박이네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재밌게 놀았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역대급, 역대급. 아, 아, furlong이에요. 아, 사실. 아, 진짜. 아, 대박이다. 아, 저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하셨습니다. 아, 너무.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뭔가 멘탈이 파괴된 기분 저도 그랬어요 뭔데요 이게? 몰래카메라 저 진짜 귀신으로 변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난 몰래카메라 생각하고 몰랐는데 아무것도 없는거야 누가 울면서 들어와요 맞아 뭐지? 진짜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쏟아가지고 저 잠시만 비켜주시면 안 돼요 잠깐 이어서 랩몬 슈가 제이홉 세 멤버가 들려주는 뮤직 그리고 스토리 방탄 뮤직 방탄 고쇼가 방송됩니다 클렌징 한 번 들어 누구라도 자신있는 피부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아 진짜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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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MD2에서 저희 셋이서 히립2라는 저희 멤버를 추가 멤버를 보는 오디션을 했어요 2년 전 방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무대를 같이 샀어요 연습에 연습에 진짜 너무 떨렸던데 그때의 마음으로 즐겁게 공연을 하겠습니다 2년 전 방탄 3년 전 방탄 3년 전 방탄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곡을 하나 만들어야 됐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라도 경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투리 랩을 만들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곡을 만들면서 이제 랩몬스터가 마무리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며 이렇게 나머지 둘을 이렇게 촌놈으로 몰아가는 그런 그쵸 그런 재미있는 식으로 풀어가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때 2년 전 저희들이 팔도강산을 통해서 SBS 8시 뉴스 추석에 저희들이 뉴스에 저희들이 서게 됐습니다 딱 그 자리에요 딱 그 자리에요 딱 그 자리에요 경직했어요 자리하면 나가는 거 안 돼 안 돼 안 돼 볼도 볼도 퉁퉁해가지고 안 돼 그때 살이 안 돼 내년 데뷔를 앞둔 방탄소년단의 자작곡 팔도강산이란 사투리 랩입니다 서울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는 대구와 광주 출신의 멤버들이 친숙한 고향말로 랩을 만들었습니다 어찌 아스카이 전라도 시블린 댑시 압도지 인터뷰 그런 거 처음이니까 맞아요 다리를 한쪽을 벌들 떴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원래 입을 담으고 했잖아요 아 그랬었던 기억 이 곡으로 공연을 다시 한다고 그랬을 때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정말 기극이 좋았어요 액호 이건 우리의 시투가 키킷 랩이라고 모모가 너무 엉덩이 속성이라고 서강웅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 마 뭐라카노 마 마 뭐라카노 서강웅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와본다고 전화를 할게 우린 멋져보러 오볼란게 아재들 안녕 하심을 꺼내 감옥 고향이 대구 앙밀 거꾹해서 오늘은 다 둘이 입 내부러 무시마 가시나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떠나봐 지금 여러분 모두 안녕 그리 하심지라 오늘 무쇼 유빛댐실래 파도띠아 아대아디 둘도 거감 박혀있지 말곤 나와서 즐겨라 다 잡아불자곤 마 갱상도 감옥 신라의 화랑우애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사투리하모 갱상도 아이가 구수하고 정경이 딱 우리 정세 맞다 이러고 우리도 이딴께 뭐 좀 묵어딴까 요 비빔밥이 갑이란께 아직 시부리 잠 세발에 피니께 정답이 뭐 개안하게 풀어보라니까 가가 가가 이런 말은 않아 갱상도는 억실하고 누가 그가 너 갱상도 정하모 아나바다 같은거지 뭐 니가 집중해서 한번 봐라 아 됐다 마 대구 무슨 말아소 두말 안한다 카이 타모하모 갱상도 찌린다 아이가 아주라 마 우리가 어딘야 샤밋노라보라 러미 전하도 시우린댐시 아구지바 흑산도 홈어코 한방 잡수면 된디 온몸 구녕이란 구녕은 막 다 돌리던디 흥시기 흥시기 응 괜찮고 써 아직 8,9월 풍월 날 해가 졌어 무등산 수박 크기 20kg 장사여 컵만 봐도 딱 가시네 우리 빵사녀 서울 가론부터 둔산도 출천도부터 전라도 마 마마라카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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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감로부터 경상동 충청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와서다고 전화할게 pickup, 어쩌면 여쩌네 para 온거야 I trust with her 내가 어두워 Mary 우즈맨 뭐지 사투리가 다 벼슬이라 그래 인정하게 아센트들이 멋진이 딱 하지만 너든 조지는 만큼 정지게 손과 끝이 분명하고 딱 정리대 한국말의 표본으로 적립했지 Only ask those who are English Never understand it 어서 솔직히 서진해지게 더 상대 사투리는 남자라면 쓰고 싶게 맘 들어 전라도 맘 들어 너무나 친해 한 번 입을 담으면 오야 내가 다 기도해 I keep fighting 결국 같은 한국 마이크 올라가 봐 이렇게 마술한 같은 하늘 살짝 오글거리지만 전부려 잘나서 말 다 통하잖아 무섭다 서강웅부터 병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 마 뭐라카노 마 마 마 뭐라카노 서강웅부터 병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와본다고 전환하게 우리 목적으로 허벌하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아미 여러분들과 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했다기보다는 다 같이 공연을 한 다 같이 공연을 한 너무 호응이 짱이었어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사랑해요 짱 방탄소년단 여러분 끝파랑의 웃음을 환영합니다 긴장돼요 긴장돼요 단 한 장의 카드로 멤버들의 운을 시험한다 채널방탄 끝판왕 일곱 장의 카드 중에 단 한 장의 왕카드 왕카드를 뽑은 멤버는 그 즉시 모든 벌칙에서 제외된다 왕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멤버에겐 다섯 장의 세이프 카드와 한 장의 해골 카드가 주어진다 카드를 뒤집어 해골 카드를 뽑은 멤버가 벌칙 당첨 멤버들의 운을 시험할 수 있는 운명의 게임이 지금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운 좋게 오늘만큼 정말 방탄소년단 행운을 맞게 주요 키 네 렘몬스터입니다 아침을 비주곤해 아아 오늘은 불러오는 렘몬스터식 예에에에 전망을 많이 받으세요 방탄소년단 사우나 끝판왕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인 성원 처음 미션을 하나 둘 셋 한번 보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몸풀고 몸풀기 딱밤 맞기. 딱밤. 정말 이 순간을 위해서. 위험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딱밤을 많이 연습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지민이 거를 손에 딱 한 번 맞아봤었거든요. 손이 얼얼했어요. 이거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제 손끝에 달려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한 번 분발해볼게요. 저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말만 안 되는데 말만. 진짜 때리고 싶어요. 자 가운데 모아주세요. 자 가운데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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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좋아주시겠어요? 라라라라라 좋다 잘 보셨다 좋아요 잘 보셨다 알겠어 알겠어 몸 포기니까 살살 할게요 자 아 이리시면 안 된다 그거 들으시면 안 되지 얼굴 고정 제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야 치과 의사 오늘 하루만큼 자신을 포기하세요 네 자 갈게요 여러분 들어가요 아 야 아 아 아 아 우리 지민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몇 명 남았어요? 오지 마시고요 지금 눈붙거든요 울면 네 아 아 차해지구나 차해지구나 마치 그 부동산 수강이 그 공사할 때 마치다 야 이거 신종 타법이네요 OT 야 야 아 단조직입장 우선 바로 미션 소개 아 두 번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카드부터 뽑을게요 아 아 긴장했네요 또 무슨 게임인지 모르니까 이게 제가 무조건 나눠드리면 저를 너무 원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위바위보에서 그분부터 뽑고 돌아가는 방향을 정할게요 au ok okay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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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인신 분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씨 어디바위보가 하는 게 좋을까요? 이쪽으로 갑시다. 원래 맨 난박산이 안 걸려요. 알겠습니다. 진씨. 내가 걸릴 것 같아.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가도 많아주세요. 느낌이 좋아. 하나, 둘, 셋, 셋! 오케이! 이건 승자리, 진씨의 스타킹입니다. 진씨. 잠깐, 잠깐, 왜 그렇게 때려요? 이렇게 옆으로 때려야지, 옆으로. 찍으려고 작전을 했잖아. 좋아요. 괜찮다. 좋아요. 진심으로 무서워, 진심으로. 진심으로. 좋아요. 하나, 둘, 셋!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요리하듯이, 요리하듯이. 원래, 아, 그냥,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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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사람을 긴장을 풀 때. 아, 아프겠네요. 아, 아프겠네요. 아, 아프겠네요. 아, 아프겠네요. 자, 평소에 싸인 거 있으세요? 아, 일단 진형이 요리를 하면. 아, 일단 저부터 안 주는데. 아, 맛있다고 안 먹겠다. 계란 프라이 같은 권법으로 제가 한번. 아, 그렇죠. 계란 프라이를 하듯이 마치. 그렇죠. 아, 우리를 해보겠다. 제발 해보겠다. 제발 해보겠다. 제발 해보겠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게. 이래야 재미있거든요. 야, 이 달달이 방송을 안해요. 아니, 두 개 남았는데. 두 개? 재밌습니다. 야, 재밌어 주의하세요. 시원 씨. 평소에 진형한테 짜는 거 있으세요? 뭐, 많이 시켜요. 아, 뭐, 많이 시켜요. 그렇죠. 아, Dargyl이나 막내가 고 말 많이 시키거든요. 잘 맞습니다. 많이 시키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시원하게 시켜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이게 뭘까요, 이게? 미라가 일어난 뜻이에요. 아, 쌍총이야. 방탄소년단 사우나 굿바람 스테이지 3. 부재 사실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저희 인생의 모토로 삼을 법 한데 그런 좋은 모토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아우, 떨리네요. 아, 미션. 공기하겠습니다. 방탄 식혜 드림킹. 방탄 식혜 드림킹. 설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그냥 식혜. 그냥 식혜가 없겠고. 사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실수로 뒤에 있는 식혜 제가 시킨 줄 알고 잠깐 조금 마셨는데. 바로 메셨는데.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방탄 식혜. 제가 레시피도 소개해드릴게요. 방탄 식혜 역시 식혜가 들어가야죠. 식혜에다가 약간의 식초. 아, 식초. 식초. 그리고 약간의 소금. 소금. 이렇게 소금. 이렇게 일단 3단계니까 약간의 알찬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랑 반대. 아까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번에는. 오케이. 오케이. 돌아, 돌아, 돌아. 다시 돌아, 돌아. 다시 돌아, 돌아. 하나, 둘, 셋.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야, 이게 카드가 이렇게 방송을 안 하고. 야, 이거 정말. 야,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 카드가 이게 방송. 이게 방송을 전부하는 게 다 되잖아요. 야, 아쉽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가는 거지. 지훈아, 제가 친절하게 특별히 자리 그대로 먹게 해드림. 왜, 왜 우울어? 너무 슬퍼하지마세요. 그냥 두개가 해봐요. 슬퍼하지마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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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혼자야 아냐, 너너너너. 사실 혼자야. 너, 너, 너. 너 혼자야. 너 혼자야. 아니 진짜. 계획이 또 해봐. 3, 2, 2, 1. 가자. 아, 진짜. 진짜 맛있게 해 힘들어지는데요, 이러면 그렇죠, 갑시다 크게 합시다, 크게 아, 마신다, 마신다 마셨어요? 마시고 온 거야? 맛있어? 맛있다고요? 네! 정말 즐거웠어요 지윤씨,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도 벌칙이 내가 걸릴 거니까 그렇습니다 더 좋은 벌칙이 있나요? 좋다고요, 좋은 벌칙이 아니에요 바로 가고 싶다 경락마사지 경락마사지 이게 벌칙인가요? 마사지야 마사지가 아닐텐데 경락마사지 안 받아보신 분들은 또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어떤 경락마사지 마사지면 시원한 거 아닌가? 돈 내고도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시원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지윤씨가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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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발! 손꼭, 손꼭 강 모아주세요 자... 2 1 아... 아... 슈가 다행히 본 게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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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슈가 형! 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드디어 슈가 형이 발작을 이렇게 꼈기 때문에 아... 아... 자, 표정이 야... 아빠 행복한 거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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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간다 떠나간다 이게 4단계라고요? 잘 빠져갔어 이게 어떻게 4단계에요? 5단계는 더 약해지는가? 여러분 이게 안아파 보겠죠? 하나도 안아팠습니다 여러분이 화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따로 땅보세요 바로 오당겨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공하겠습니다 색소하자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누가 최고의 미인인가? 누가 최고의 미인인가? 한번 모아주세요 나라는게 1, 2, 3 신분감 여러분 제가 먼저 옮겨주세요 추가 형 역시 왜? 예쁘게 해주나세요 알겠습니다 이걸 무슨 화장인가요? 너무 예쁘다 저는 우리 B 군이 해놨에서 약간 섀도우 바로 그냥 튀겨주세요 많이 찍어주세요. 많이 찍어주세요. 이뻐. 이뻐지고 싶어요. 결혼해도 되겠다. 너무 참하다. 이뻐라. 이뻐라. 검은색 조화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 정말 너무 기대돼. 내가 얼마나 예뻐질까. 너무 기대돼. 제가 갤러리에 내놓고 싶어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입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빨간데. 새빨간데. CF 찍어도 되겠다. 조커 스타일. 조커 스타일. 조커 스타일. 너무 귀여워요. 마치 복구멍이 없다가 케찹 프린스타. 괜찮다. 조커 스타일. 세 접시 나오겠어요. 조커 씨. 완성되고자 끝났는데.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이리 와주세요. 자, 한 번 보실게요. 나는 너무 이뻐. 이야, 예쁘다. 버추, 버추, 버추. 이야. 이래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 좋아. 이게. 야, 저도 사진. 저도 사진. 너무 이뻐. 아, 너무 이뻐. 아,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새색 시야 댕기군요. 아, 누구세요? 예쁜 하길라. 가속, 가속 옷에 지키는 거 아시죠?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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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쁘네요. 기색 그대로. 6단계. 그렇죠. 언더 버티. 빨라. 비벼. 봐라. 미치겠다. 책도는 고춘행이. 잠깐만요. 왜요? 왜요? 왜 우리 곧문을 하는가? 왜요? 왜? 왜, 시작지는 우리 곧문을 하는가?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끝나고 물어봐 주세요. 가겠습니다. 제발. 아, 좋았다. 하나 둘 셋. 아, 좋네. 와, 좋아. 트림플르크라우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가. 슈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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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이럴 경우가 있나요? 야, 내가 드림플르크라우드를 지금 해냈네요. 아, 분명히요. 드림플르크라우드를 해냈냐, 실기록이에요. 분명히 제작진과 랩몬스터의 농가리 학생인 줄 알고 있어요. 4위에요, 이거는. 자, 조용히 하시고, 이거 먹으세요. 30화 줘요. 마음의 준비 같은 게 어딨어요? 우리가 언제 준비하고. 경관한 마음으로 보여요. 고춘행이, 제가. 아, 진짜? 경관, 경관한 마음으로. 네, 고춘행이는 영접할 때. 아, 영접. 아, 저거 얼굴도 웃기고 이거 봐. 아, 굉장히. 야,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저처럼 좋아요. 아, 좋아요. 예린은 내가 하겠다. 예린은 슈. 아, 선전포구 좋네요. 세 분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선전포구가 좋네요.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표정의 변화를 잘 가겠습니다. 행복하죠?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아, 좋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눈물. 왜 울어요? 빨간 눈물이 흘려요, 빨간 눈물. 너무 맛있네요. 아, 시가요. 야, 오해하시겠네. 여기서 망가시네요. 여기서 웃어지네요, 시가요. 왜 빨간 눈물이 흘려요? 오해, 오해하시겠는데. 아, 너무 맛있어서. 아, 너무 맛있어. 예스. 좋다.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 야, 진짜.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은 정말 핫한 벌칙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너무 드렸다. 진짜 너무. 진짜 기대되는데. 빠바바바밤. 아이고. 아이고. 뭐죠, 이게 아이 뜨거워? 뭐죠? 아이고.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이기가? 진짜 더운데. 아이고가? 걸려보면 알겠는데. 네, 사실 지금도 뜨거운데. 얼마나 더 뜨거워. 지금 땀 보이시죠? 와, 지금도 뜨거운데 얼마나 뜨거울지. 더워서 오래간데. 더워서 오래간데. 아, 그러면 바로 한 번. 일단 타는 먼저. 네, 바로 한 번. 전화 한번 해봅시다. 네, 바로 한 번. 네, 망 섞어주시고요. 망 섞어주세요. 망 섞을까요? 아, 좋습니다. 아, 너무 매워요. 아예 또 여파가 나와요. 좋습니다. 자, 갑시다. 막 주세요, 그냥. 아, 잠깐 있네. 세이프. 유 Kids 왕두 막내, 왕두 막내 미션이 좋은가요? 미션 잠시 후, 급헌한 마지막 스테이지의 무시무시한 벌칙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그 미션의 정체는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애장품을 드립니다 채널 방탄만의 특별한 행운 추첨 프로그램 방탄 로또쇼가 계속됩니다 미션이 뭔가요? 미션 우와, 이게 뭐야 어떻게 이거 이게 뭐야 이런 끝나는 거예요?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쁜데요? 패션 이스타다 너무 이쁜데요? 안녕하세요 탐나는데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Pur moo Edb 네 사먹겠습니다 으 GüER 여기서 사 갈면을 먹고 더 마니까 대단하다 화장 좀 주세요 아이고 맛있습니다. 이열치요? 그렇죠. 이열치요. 거기다가 뽀글뽀자 하겠습니까? 오늘 생일인가? 아 네 그렇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엄마 아빠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러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방탄 로터쇼. 랩을 담당하고 있는 재협입니다. 복근 담당하고 있는 지윤입니다. 근데 재협 씨. 원래 희망 담당 아니었어요? 희망 담당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 웃으셔서 한번 바꿔봤어요. 그렇군요. 아니에요. 희망 담당 맞아요? 근데 희망 오늘 애장품 뭐들 오셨어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애장품은 MP3 플레이어입니다. MP3 플레이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스란히 들었던 음악들이 가득 찬 MP3 플레이어를 애장품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힙합. 힙합 음악. 아니 그 계속 차고 다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항상 차고 다니던 거. 저도 가지고 싶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신께는 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을까 그랬어요. 아 아쉬운데. 네. 그러면 당첨분을 한번 뽑아볼까요? 그렇습니다. 1번. 100에 자리 쓰자. 1에 자리 쓰자. 1에 자리 쓰자. 자 100에 자리 쓰자. 6. 6번. 그 다음 10에 자리 쓰자. 2. 2번. 2번. 그 다음 마지막. 1에 자리 쓰자. 5번. 625번. 625번. 625번 당첨분께서는 저의 MP3. 저의 중학교 때부터 쓰던. 저의 음악들이 담겨있는. 이런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MP3 플레이어를. 직접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상 들으시면서. 제 생각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방탈로또 씨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다음 주 방탄소년단 최고의 셰프를 찾아라. 방탄소년단이 펼치는 불꽃 튀는 요리 서바이벌 방탄 셰프 코리아. 낭렬한 힙합 카리스마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 두 번째 앨범 준비에 관한 모든 것. VJ 방탄 특공대. 단아이들의 숨막히는 승부의 세계. 스포츠를 통한 방탄소년단의 땀에 향연. 방탄 스포츠 농구평. 카드 한 장으로 결정짓는 그날의 운명. 노래방에서 펼쳐지는 벌칙 버리드 쇼. 끝판왕 나만 아니면 돼. 오직 한 분에게만 드리는 채널방탄 팬서비스. 멤버들의 애장품을 시원하게 쏩니다. 방탄 로또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채널방탄.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